있는거죠 도라에몽 아예 예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된게 4 친구가 없어서 아 예 집에서 애니메이션만 봤습니다 아 친구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뭐 그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왜 왜요 고등학교 때 이제 등치도 있고 그런데 예 친구들이 이제 맨날 폐싸움 하러 나가자 예 뭐 담배하나 피자 뭐 이러는데 제가 담배 뭐 이런걸 안 했거든요 술 담배 뭐 이런걸 고등학교 때 싸움도 안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야 지금 봐본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진짜 이랬었어요 복도 이렇게 걸어가면 그냥 지나가다 땅 쳐요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 저는 지나가고 그랬어요 아 근데 참 그때 예 아 그때 형탁 씨를 도라에몽이 위로해 준건가요 예 어 도라에몽 같은 친구가 있으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때 상처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참 그게 참 참 그 나의 그 어떤 그 외로운 마음 나의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 줬던 그 도라에몽이 정말 형탁 씨에게는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네 삶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일단 제가 어느정도로 아시는지 요 라면 여쭤볼게요 허약하고 겁많은 초등학생 이 아이는 도라에몽을 만나 용기고 씩씩한 소년노병 이 소녀는 누군가요 노징구 아 네 도라에몽은 주인공인 진구의 자손이 미로에서 보낸 로봇이다 도라에몽은 몇 세기에서 박으로 왔습니까 2,112년 9월 3일 9월 3일 우와 어떻게 도라에몽 만화책의 총 권수는 혹시 45번 지금 현재 방영중인 도라에몬은 몇 개입니까 지금 20개 하고 드래곤볼 또 잘하시는 분 계세요 드래곤볼 우리 드래곤볼 주인공이 손오공의 아들 이름은요? 손오공은 지구인의 기를 모아서 악당을 물리치고 난다 이 기술의 이름이 너무 밝게 웃으면서 난감해하고 답답해하는 은정씨가 아니에요 저는 알아도 이제 서울대 나오신 준하 형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모르죠 몰라 난 전혀 모르겠네 죽어가는 전사에게 이것 하나만 있으면 원상 회복하여 상처 다문은 신비의 묘한 무엇입니까? 공진대 아닙니다 자 뭡니까? 선구! 선구! 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정말 지원이 벌써 보이네요 이게 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